종료내기 오케이 렛츠고 갑시다 삑삑삑삑삑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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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세보님 아니면 러너님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또 애매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세보님이 이 포스터라면은 아까 옥자님이 벤츠 탄 거를 굳이 말하지 않았을 거야 모르겠네 누구지? 난가? R.I.P 화이토 에이 착각 윈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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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착각 윈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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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야? 아 오케이 오케이 러너 옥자 확실 러너 옥자 확실 러너 옥자 확실 러너 옥자 확 러너 옥자 확실 러너 옥 봐버렸습니다 저는 일단 전기실에 전기를 고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기실에서 이미 고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CCTV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선 지금 죽음을 당한 그분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저랑 같이 3명이 있었는데 저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다시 들어왔더니 2명 중 1명은 시체로 변해 있었죠 그렇지 않나요? R.I.P.O.T.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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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옷걸이를 던져서 죽이는 걸 봤습니다 R.I.P.O.T.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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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당신이 범인이야 렛츠고 렛츠고! 아니 나 임포스터가 안돼 왜? 사람들이 미션을 안했으니까 소녀의 공주 화장실 다들 쉿다운 조용히 해 제가 시체를 발견한건 아니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통신실 들렸다가 그 다음에 보안실로 가서 CCTV 꿀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주황색을 죽인 다음에 벤츠를 타는걸 제가 보고 말았죠 왜 죽이신거죠? 옥자님? 아아우 아우그냥 옥자나 아 야 진우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I wish I was back in The ocean's no place for 일단은 저 그 통신실 왼쪽에 일단 저는 오른쪽에 바이탈 체크하고 재원님이랑 그 카드 긁는 거 미션 바로 했어요 저는 원무님하고 재원님하고 같이 봤어요 어 저 산소공급실에 있었던 거 모둠님이 저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진우님 저랑 옥자님이 오른쪽 위에 의료실 쪽에 있었어요 네네 실험실 쪽에 있었어요 코비님은? 어 저는 저기 전기실 위쪽 뭐야 다 알리바이가 있는데 이거 범인이 없는 거 아니야? 러너님 넘어져서 사망 뭐야 뭐야 아 개웃기네 아 개웃기네 일단 진우님은 죽여야 되는데 진우님이 생각보다 똑똑해가지고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생을 남겨주는 거야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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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에서 invites 오른쪽 창고 오른쪽 아까 가운데 저랑 같이 있었던 분 누구지? 어 나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저랑 누구 같이 있으신 분 있지 않아요? 두명 어 나도 두명인데 같이 있던 사람 어 나는 두명essa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초피님 저랑 같이 있었던 거 같은데 한명씩 동서들을 말해보면 좋을거 같아요 14년 5년 15ouse 저부터 말할게요 저는 실험실 갔다가 거기서 누구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그 иров celui 누가asia 분보 мат 하고 나가고 나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꽃빈 님 발견하고 꽃빈 님이랑 같이 돌아다니다가 전 통신실에 있다가 리포트 떴어요. 재원 님 그 재원 님 본 사람 있어요? 꽃빈 님 저 봤어요. 저 거기 있는 거 봤어요. 꽃빈 님은 그러면 동선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저기 왼쪽 부분에 있었어요. 왼쪽. 실험실에서 봤다는데 왼쪽이 있으시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지나가서 왼쪽으로 갔어요. 주 동선이 다르는데 그러면 동선이? 동선이 동선이라고 하는 거야? 저랑 꽃빈 님이랑 한 분 더 계셨는데 그분이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기억 안 나시나? 어? 이거 누구 투표해야 되냐? 난 내 마음대로 투표하겠어. 어이 씨! 저 그 바이탈 체크를 해서 빨간색을 주고 있어서 그냥 버튼 눌렀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 하고 있는지 알바이를 대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사실 계속 그 사무실 안에 있었어요. 어 사무실에 있는 거 제가 봤어요. 어 근데 세 분 주 튕겼어요? 엥? 죽은 건가? 아 진짜 죽어요. 렉인가 봐. 렉인가 봐 버그 버그. 잠깐만요 이거 나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알버트 님이 둘렀고 쫀득 님이 CCTV에 계속 보고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조명 제가 켰단 말이에요. 그럼 꽃빈 님이랑 지원 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전 사무실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아니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저 아실 거예요. 알버트 님이 저랑 끝까지 있었어요. 어디서 그럼 죽었는지 모르죠 지금. 네 몰라요 그거는. 나부터 죽여서 일단 좁혀 가도 되긴 해.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죽은 사람 못 본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시체는 못 본 거 같은데. 그냥 눌렀대요. 근데 어차피 지금 꽃빈 님 말고 다 알리바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쫀득 님이랑 옥자 님이 임포스터면 둘이 그렇게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알버트 님이 눌렀고. 근데 그럴 수가 없죠. 불을 제가 켰다니까요.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근데 시체가 발견이 안 됐는데 그 불 켰을 때 옆에서. 그건 상관이 없어요. 미션 한 번은. 불 아무도 끌어 안 왔잖아요. 제가 켰는데 불이 그러면 안 켜졌었어야죠. 아니 이게 시체가 발견이 안 돼가지고. 알리바이 라는 게 말이 안 돼. 모두가 모두가 의심이 돼 사실. 그 분은 같이 있었어요? 알버트 님이랑 재원 님이랑 계속 같이 있었어요? 네 알버트 님이 죽일 수가 없는 게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감지 카메라로. 저도 보고 있었어요. 음 그러면 이거. 근데 이 대화 내용이면 내가 맞긴 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알리바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네 지금 확실하지 않으신 분이 고객님 밖에 없어. 내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됐다고. 오케이. 나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그랬지 김정아. 세범 님 다 구신 찾았어. 왜왜왜왜왜왜왜? 이게 그 이멀전시 누르면서 세범 님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같아요. 뭐야. 왜 죽였어요? 뭐가 뭐가? 시체 앞에 서 계시던데요? 지금? 일단 넘긴가요 그러면? 아 적군요. 아 적군요. 이거 그냥 나를 달고. 그 나 히프스타 아니면 재원 님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 그건 맞긴 맞아. 이거 하고 바로 헤이 누릅시다. 어? 이름 안 되나? 바로 헤이 못 누르는데? 이거 다 한 거 아니야? 이거 인포먼트 다 한 거 같은데? 난 나 투표했어. 알버트 님 재원 님 해보세요 일단. 뭐야. 아 뭐해. 뭐해. 사랑해요. 한눈 탈고 있다가 누가 죽인 줄 못 봤어. 저도 다 못 봤어요. 나도 가만히 있었어. 나도. 너무 괴롭다. 싫다. 뭐가 싫어요. 난 알 것 같은데. 잘 생긴 건 문제야. 소신 거 투표하세요. 전 소신이 없습니다.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투표하세요. 빼올. 꿈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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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이게 너무 버그 때문에. 아 버그 때문에 이걸 아. 아 나 내가 버그 발견했다. 개발찬들아 나한테 돈 줘라 이 정도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